지금부터 우리 html이라고 하는 웹기술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입니다. 여기에서 제가 선행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링크를 걸어놨는데요. 이 링크는 웹을 만드는, 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수업입니다. 저 수업에서는 html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수업을 다룹니다. 그래서 이 웹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로 동작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개의 기술이 서로 협력해서 이 웹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웹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,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라는 수업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수업을 먼저 이수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따라오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은 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얇고 넓게 배우는 수업이에요. 그리고 각각의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전체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향성입니다. 하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html이 필요하거나 또는 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알고 계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html 수업을 시작해보죠.